얘들아 짠! 제가 남자가 됐어요 안 추워요? 네 안 추워요 데뷔하는데 이 정도면 신인의 폐기로 왔습니다 너무 멈추지 않는다. 너무 멈추지 않냐. 너무 멈추지 않냐. 조금 멈추지 않냐. 너무 멈추지 않냐. 너무 멈추지 않냐. 오케이. 한 번만 더. 하나 둘 셋 넷. 자 빨리 온 거예요. 빨리 온 거예요. 비교가 얼었어요. 전 뮤직비디오 촬영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행하는지 몰랐어요. 그래서 저도 빨리 빨리 잘해야겠다고. 관심있지? 좋습니다. 안녕.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.